스님 마음관찰을 할 때 이 마음들이 조건 지어진 것이기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특히 내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거에는 유익한 작용이나 해로운 작용이라는 어떤 작용은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중으로 보라 이렇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이게 수행을 할수록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선법, 일어나는 불선법들을 관찰을 하면서 아 나 왜 이렇게 화가 많나? 왜 이렇게 집착이 떨어지지가 않나? 왜 이렇게 욕망이 심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책을 하다가 아니야 이게 어떤 어떤 조건들에서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을 때 지금 단지 일어나고 있는 마음들일 뿐이지 수행을 해서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조건이 바뀌면 반드시 사라질 수 있어. 그냥 그런 마음 현상일 뿐이야. 이렇게 조건을 관찰을 해서 무상한 거라고 공한 거라고 이제 관찰을 하는 식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약간 익숙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호흡수행 같은 거를 할 때 산매나 희열이나 고요함 같은 선법에 대한 집착 때문에 호흡수행에 과하게 힘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선법 또한 조건 지어진 거고 무상한 거고 내 게 아니고 조건이 변하면 사라지는 거니까 집착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조를 하면서 그 집착을 뗌으로써 호흡수행에 들어가는 힘을 빼는 쪽으로 반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밸런스가 좀 틀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아 그러면은 지금 생기는 이 지혜들도 어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는 마음들인데 그러면 변하고 사라지는 거고 공한 거고 그러니까 집착할 가치가 없구나 까지만 되면 괜찮은데 제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네 내 게 아니니까 그냥 신경을 약간 좀 덜 써도 되겠네 이제 약간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내 거라고 나라고 있다고 실체화를 하는 거를 갖다가 깨기 위해서 조건 발생이고 무상한 것이고 뭐 뭐하고 공한 것이고로 마음을 과하게 쓰다 보니까 지금 약간 악취공 비슷한 거에 제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무상 어떤 현상들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 마음을 관찰해 보면 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또 그 어떤 조건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사라지는 걸 계속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체가 분명히 어떤 이제 영원한 것은 아니고 또 이게 뭐 일어났다가 어떤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진데 내가 사라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분명히 그 실체가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라는 건 항상 어떤 작용이라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은 이 마음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음력이라고 하는 그 힘이 가지고 그 마음의 어떤 작용 같은 거는 조건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화를 되게 많이 냈다. 그러면 이 화라는 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냥 말 그대로 실체 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 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내 마음에서 많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이게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영향을 준다는 이런 나쁜 영향을 주는 이 작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해롭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다음에도 화를 내고 습관적으로 화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마음이 그렇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화를 많이 내는 수록 그 화가 작용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화의 힘이.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만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다음에 어떤 일어나는 마음이 영향을 주는 영향력 같은 거는 그게 마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지만 이 지혜가 사라졌다고 해서 지혜라는 그 마음 상태는 일어났다 사라질지 몰라도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힘 영향력 이런 것마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 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업의 힘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지혜가 우리 마음의 기억이 되잖아요. 그죠? 마음의 습관이 되고. 그러면 다음에도 항상 이 지혜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게 훨씬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분명히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 작용이라는 측면을 질문자가 좀 간과한 거예요. 이 작용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인과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까요? 일어났다 사라지면 완전히 제로 베이스가 되고 또 새로운 게 일어났다 사라지면 이렇게 되면 연결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 일어났던 마음하고 뒤에 일어났던 마음이 완전히 독립적인 마음이 되는 이게 단별론이거든요. 일종의 이런 게. 그런 게 아니거든. 이거는 앞에 일어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앞에 일어났던 마음이 뒤에 일어나는 마음의 영향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사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옛날에 어떤 이전의 왕이 뭔가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왕이 해놓은 일의 흔적이 그 다음 왕이 나타나도 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계속 그런 조건이라는 것이 조건이 남아서 그게 그 마음 상태는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힘 같은 거 그 작용 같은 거는 뒤에 일어나는 마음의 영향을 준다. 그게 이제 선한 마음 같으면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고 해로운 마음 같은 불선한 마음은 나쁜 쪽으로 우리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 지혜 자체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지만 지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상하지만 그리고 이건 실체는 없고 사라지는 거지만 이게 분명히 내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작용이므로 이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하고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틀린 거거든요. 제가 단조를 해보면 산매나 지혜 같은 선법에 집착과 자만이 붙는 게 해롭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집착과 자만을 떼기 위해서 그 법들은 조건 지어진 거고 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법들의 유익한 작용까지 약간 평가져라 하는 식으로 좀 과하게 나가다 보니까 그 작용에 아주 큰 유익함에 마음을 못 기울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마음은 계속 변화되는 거지 현재 한 번 일어났다 해서 이 마음 이 상태로 그대로 보존되고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냥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마음 마음들이 모여서 이 마음의 힘이 선한 쪽으로 많이 이어지면 그게 뒤에 점점 우리 삶이 좋아지고 행복으로 가게 되는 그런 작용이 있다는 것이 조건에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이걸로 끝이고 다 이 뒤에 아무 영향도 없고 이런 게 대표적인 짧은 의미의 단멸론인 거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행을 할 때 그 마음은 계속 변행하지만 이 변행하는 각 마음 마음을 계속 선하게 만들어야 이게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게 되는 거고 이 일어나는 각 마음 마음을 해로운 마음 불선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만들면 이건 계속 괴로움이 반복되도록 하는 쪽으로 가는 거다. 그런 작용의 측면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건 개발하고 이 가치 있고 고귀한 거니까 개발해야 되는데 단지 이걸 개발한 선한 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유익한 거지만 여기에 집착하면 이게 또 오히려 이 마음 상태를 방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이 마음을 개발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죠. 이걸 소중히 여기고 개발해야 되는 거죠. 이 선한 법들이 유익함과 행복의 조건이 된다.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익하고 이거를 개발해야 우리가 괴로움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이것도 한 번 개발했다고 해서 그게 딱 고정불변하는 게 아니라 또 방심하면 또 이게 해로운 법은 바뀔 수 있고 이렇다는 걸 이해하면 이제 그 선한 마음을 계속 일으켜서 지혜를 계속 일으켜서 그 지혜가 우리 마음의 습관이 되고 아예 확립되고 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선법에 대해서 내 거라고 집착을 안 하기 위해서 과학의 조건 발생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법으로 관찰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 법을 보는 견해가 제가 뒤틀려 있다고 느낀 게 그냥 사실은 이 육체가 있고 여섯 가지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대상들과 접촉을 통해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몸과 마음의 흐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담마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유기적으로 아주 정말 실제로 작동을 하는 이런 현실의 모습이라기보다 마음에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지혜라는 무슨 구슬 같은 게 딱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그 구슬이 싹 사라지고 그렇게 탐욕이랑 성냄이랑 이런 어두컴컴한 구슬들이 있다가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건 버릴 수 있고 조건을 잘 갖추면 밝은 이렇게 예쁜 구슬들 지혜나 산매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의 마음이 되고 그런 식으로 약간 법을 실체화를 좀 한 다음에 조건이 사라지면 근데 그 법도 사라져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집착할 가치가 없는 거를 넘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잘못 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법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법이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보통 업도 이제 업과 업력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거든요 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의도를 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의도는 일어났다가 조건이 다하면 금방 사라져요 마음이 근데 이게 사라졌다고 해서 이 한 번 일어났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다시 뭔가 결과를 맺게 하는 잠재력마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땅에 묻으면 씨앗은 없어지지만 그게 나중에는 열매로 발화를 하잖아요 씨앗에서 그 뭐 사과나 이런 게 나오지만 씨앗에서 사과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여러 조건을 갖춰지면 이게 열매로서 사과 열매로서 맺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 마음 자체가 모든 걸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마음 자체가 이제 어떤 결과를 이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 어떤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마음의 힘이고 업력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무시하게 되면 이게 불교가 되게 이상한 불교가 될 수 있어요 극단으로 가면 허무주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질문자가 이야기한 것은 법을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을 그냥 어떤 실체화시킨 거에 해당하거든요 탐욕이라는 어떤 뭔가 특정한 법이 있어서 그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좀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의 개념하고 이해가 좀 이건 이 자체가 뭔가 있다가 사라지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 뭔가 현상이 실제로 있다가 이게 조건이 닿으면 실체가 이렇게 싹 사라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올바른 이해 방식이 아니죠 이게 참 경전에서 많이 보고 법문으로도 많이 들어서 말로는 매우 익숙한데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들이다 이 한 문장인데 그거가 실제로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에 맞게 제 마음 하나 관찰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구나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은 계속 변하지만 조건 지어진다는 건 마치 파블로프의 갱가 있잖아요 적당한 시간에 이제 음식을 갖다 주면 그 종소리만 들리면 침을 흘리는 것도 이게 이제 계속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을 자꾸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 마음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데 자꾸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그 어떤 대상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바깥 대상을 대할 때 욕망으로 계속 대하다 보면 이 조건만 나타나면 욕망으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조건화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그런 지혜로서 계속 대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혜로 대응하게 되는 이게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게 기억 확립이고 그렇죠 그런 이제 이렇게 욕망이나 이런 거는 그릇된 기억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 우리는 바른 기억을 그러니까 삼만사띠를 개발해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스님 Cooking le ridículo 김 김 김 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